아, 진짜 원래 부산는 잘 안내리는데 이렇게 내린 건 몇 년 하니냐 이때 저기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보이고요 원래 부산이 태백사맥 쪽 아래 위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눈이 잘 안 내리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리네요 그냥 저도 깨닫았다고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겠는데 쌓이는 거 보니까 가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군 가는 데는 뭐 애도 기분 좋네요 진짜 배란다가 춥긴 하다 어떻게만 하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